코로나19 이후 외식 물가도 오르면서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가정 간편식 산업을 육성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리 과정에서 잘 찢어지지 않는 만두피를 개발한 한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비결은 쌀가루 가공법, 글루텐 함량이 낮은 쌀가루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식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급식 위주 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가정 간편식 시장까지 진출을 노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한 제품 그리고 또 간편식 제품을 많이 집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냉동식품을 개발해가지고. 6월부터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만두 등 다양한 냉동식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쌀가루 가공 방법은 일반 밀가루처럼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싼 외식 물가 탓에 인기가 이어지는 가정 간편식 시장. 지난해 시장 규모는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을 대표하는 간편식 제조업체 20곳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활용하는 간편식 제조업체, 업체당 5건 한도에서 시설 위하, 저온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가정 간편식 제품 생산으로 도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식품업체 매출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속에 관심이 이어지는 가정 간편식 시장. 지역 농산물 활용도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